안녕하세요 조현우 멘토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T 운동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! 우선 뒷목을 늘려 턱을 당겨준 후 양팔을 벌려 T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로우로우를 통해 견갑대를 안정화시킨 후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. 상부 승모근이 과도하게 쓰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운동 도중 팔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T 모양을 유지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